서울시가 발송한 문자에는 왜, 어디로 가라는 안내문구가 다음번에는 추가되면 좋겠습니다. 건져올린 오발탄. 오발탄이죠, 결과적으로. 오늘 한국일보가 기사 제목을 아주 재미있게 썼는데 북한이 요란만 떨다가 실패했다. 그런데 북한이 도끼를 품은 것 같습니다. 오늘 김여정 부부장이 성명도 냈고 북한이 발사한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조금 전에 북한이 공개한 따끈따끈한 사진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발사 장면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이 공개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선명한 발사 장면은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조금 전 북한이 천리마죠, 본인들이 이름 붙인. 천리마 로켓 발사 현장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발사 실패를 인정했고 발사 장면도 공개를 했습니다. 꽤 그럴듯한 모습의 위성 로켓인데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바다에 추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앞바다와 중국 바다 사이에 나무 부품들로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우리 군이 일부 부품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인양해냈습니다. 서해상이 추락했고 발사체 잔해를 수거했습니다. 그 잔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로켓 잔해에는 북한식 표기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는데 어떤 글씨일까요? 북한식 표기로 이렇게 빨간색 글씨가 표기돼 있었는데 점검문 13이라고 선명하게 새겨진 글씨가 보이실 겁니다. 과연 이 부품은 어떤 부품이고 점검문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 군이 아주 단시간 내에 이 부품을 인양해냈습니다. 어떻게 인양할 수 있었는지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미호식 합참 실장님. 제가 국방부 출입할 때 합참 공보실장으로 계셨잖아요. 일단은 저 부품이 북한이 발사한 로켓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부품입니까? 어제 합참에서 발표할 당시에는 1단 또는 2단 로켓을 연결하는 부위, 몸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몸통 부분이다.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2단 로켓의 외부 부품이라는 표현도 있어서 그건 일단 저 연료통을 수거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봐야지 정확하게 로켓 전체 중에서 어느 부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단 또는 2단의 로켓의 몸통을 감싸고 있는 외부 부품인 것은 맞고요. 그렇군요. 지금 보시면 뭐랄까요? 부품의 완성도랄까요? 아니면 견고함이랄까요? 우리가 얼마 전에 또 누리호를 성공시켰는데 우리 기술과 비교해 봤을 때 물론 외장이긴 하지만 외장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우주로 갈 때까지 압력과 기온을 다 견뎌야 되니까. 완성도 면에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합참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외부에 있는 몸통만을 보고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가장 떠오르는 것이 2012년도에 은하 3호가 발사됐을 때 그때도 비슷한 몸통을 저희 해군이 인양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때 저희가 인양을 하고 놀란 것은 너무 조악스러워서 어떻게 이런 것을 발사했을까. 그리고 용접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부드럽지 못하고 거칠어서 기술이 용접이나 여러 가지 기술들이 굉장히 무리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일단 사진만으로 볼 때는 그때보다는 시간이 30년 정도 지났으니까 굉장히 많은 수준에서 이런 철회 부품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약간 발전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점검문 13이 새겨져 있는데 이게 북한식 표현이라는데 정확하게 어떤 의미입니까? 로켓을 발사를 하려면 아무래도 직립, 기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립을 완성해서 발사장에 세워놓은 상태에서 최종 발사하기 전까지는 계속 여러 가지 내부의 엔진의 모습이라든지 전선들을 점검해야 하는데요. 그런 전선을 할 수 있는 창구, 창이 로켓 발사체 여러 군데에 저렇게 점검문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 군데가 있고 저러한 점검문이라는 것은 이번 여기 천리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 발사됐던 화성 17호 ICBM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저런 점검문이라는 표현이 북한의 ICBM 외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점검문이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가 늘 의심하고 있는 우주 발사체지만 이런 것들이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성격, 유사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사실 국제사회가 의심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 점검문이라는 게 말 그대로 발사 직전에 무언가를 최종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끔 하는 일종의 어떤 작은 어떤 문이다. 뭐 그런 뜻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북한 부품이 확실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럼 저 점검문을 살짝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엔진이나 연료의 상태 같은 것을 최종적으로 점검할 때 쓰는 곳입니까? 네, 현재까지는 아마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점검문의 그 영역이라고 구례에서도 판단하고 있고 여러 전문가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 바다 영해에 떨어진 겁니까? 애초에 북한이 우주 발사체를 발사할 때 일단 로켓이 떨어지는 지역을 사전에 공개를 했었는데요. 그 영역의 가장 상충부, 북측 지역에 어제 북한의 위성 발사체가 떨어졌습니다. 바다상으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 영해는 아니고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 있는 일종의 공해인데요. 공해 지역은 어느 나라 배들이나 자유롭게 항해를 할 수 있지만 특히 이 지역은 한국과 중국의 배들이 자유롭게 항해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제 다행히 저희 해군이 미리 해당 지역에 가서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저런 발사체의 부품을 인수를 했는데요. 아마 제일 중요한 것은 저렇게 외부적인 것보다는 2단 발사체의 몸통 또는 연료통 또는 실제 그들이 주장하는 위성 이런 것들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추정하기에는 어제 우리 해군이 외부 부품을 인양했던 근처 어딘가 특히 바닷속에 대개 수심에야 70m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 바닷속 어딘가에 그러한 중요한 부품들 몸체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를 이제 회수하는 게 문제인데 그 회수는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해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국 해군도 저것 찾으러 갈 거다.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발사체라는 것의 어떤 실체가 한국군에 넘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중국분들도 저것을 수거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 아마 우리 해군이 중국 해군보다 탁월한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믿습니다. 합참실장 계셨으니까 우리 해군이 저 지점에 가서 미리 대기하고 있었다라는 말씀도 굉장히 흥미롭고 중국과 우리 군 사이에 보이지 않는 북한의 로켓 엔진 등의 핵심 부품을 찾으려고 바닷속을 샅샅이 보고 있는 건데 우리가 빨리 찾아야겠죠. 그럼 우리 탐지 능력이 더 뛰어납니까? 이번에 어제도 저런 부품을 인수한 해군 함정 이름이 통영함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한때는 안 좋은 이름이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 배들이 심해에 어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으로 심해에 있는 우리의 여러 가지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인향해 왔는데요. 이번에도 통영함을 중심으로 해군의 잠수 요원들이 그 일을 잘 해낼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합니다. 합참 작전 1 처장, 이광섭 처장의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06시 29분경 북한 평양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된 북주장 우주발사체 한발을 포착하였습니다. 또한 북주장 우주발사체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를 식별하여 인향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의 추가 우주발사체 발사 등 도발에 대비하여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이 그 어떤 다른 나라의 해군보다 더 빨리 핵심 부품을 찾아내리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